희철이네, 신동아, PC방! 아이고, 아이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이제 여름이 거 보자. 루다랑 여름이는 가장 이제 최애곡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들 노래지만. 데뷔곡. 저는 부탁해. 직캠 있다, 직캠. 오, 그래 이런 거 보자. 제일 예쁜 거 있잖아. 그래. 어젯하니 친구들이 오실 거 같고. 야 여름이 음발도 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쓰! 나 갖고 온 거 그거 아까 갖고 들어와 봐요. 우리 여름이 탈색 많이 해가지고. 오, 이쁘다. 너 엄청 말렸다. 저 때 최고로 말랐지. 몇 킬로 정도야, 최고 마르면? 저 때가 42? 으으! 일부러 뺀 거야? 아니요,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언니들이 너무 괴롭혔지. 살 찌고 싶어? 나랑 같이 다니면 살 찌울 수 있네. 아, 근데 쟤 빼야 돼. 언니들이, 루다 언니가 잘해줘? 루다 언니 제일 잘해줘요. 아, 그럼 다른 언니들은 잘해줘요. 아, 그럼 다른 언니들은. 아, 근데 야 지금 앞에 설아도 그렇고, 여름이도 그렇고 탈색 많이 해서 머릿결 엄청 상했겠다. 너 탈색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너네 선택권이 이제 좀 있어? 오, 야 좋다. 그렇죠. 루다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 굳이 하나를 꼽자면 최근에 활동한. 아, 너랑 이름도 약간 비슷하고. 맞아요. 루다가 머리 스타일이 다 잘 어울려. 맞아요. 얼굴 작아가지고. 비율이 좋아가지고. 루다가 키가 140. 40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지? 40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루리 이루리라. 전혀 다른 부분 같은데. 이루리라. 루다도 여기, 이거 붙임머리야? 네. 나는 이 걸그룹들은 춤출 때 이 머리를 탁 치는 그 스킬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얼굴 딱 안 가리게 해요. 조현이는 무슨 노래 볼까? 푸싸가. 아, 푸싸가, 푸싸가. 푸싸가 보자 그럼. 야, 조현이 춤도 잘 추고 진짜. 끝나고 넘어갈 거야. 근데 피부 쎄야 좋다. 피부 진짜 좋지. 타고 난 거죠. 아니 진짜 피하고. 조현이는 염색 탈색한 적이 없네? 저는 과감하지 못해가지고. 가발이야? 아니요. 제 머리에요. 머리 빠질까봐. 조현아, 너 저거 할 때 직캠 좀 신경 써? 춤출 때? 어, 무대 할 때. 아니요. 전혀 신경 왔어?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아, 그래? 너 안 찍는 것 같은데 계속 표정을 근데. 왜 내 직캠 왜 보는 거야? 오빠는 신경 쓰죠? 나는 안 쓰지, 전혀 안 쓰지. 야, 저게 신경 써? 야, 신경 쓰지 않으면 살부터 뺐지. 야, 신어 와. 야, 신어 와. 야, 묵직하다. 아, 저거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신동이 살 엄청 많이 빠졌어. 저 때 한 116kg 정도 될 거야. 진짜. 이거 보다 형. 그거 봐봐. 재밌다, 재밌다. 이거 봐. 오, 시원님 빠지는데? 오, 미칫새끼. 오, 살 왜 이렇게 빠졌어? 미칫새끼가 옥수수죠? 야, 신동이 살 너무 빠져서 시원이처럼 됐어. 와, 신동이 살 진짜 많네. 와, 신동이 살 진짜 많네. 왜 차이 안 나는데? 내 목표 몸무게가 75kg를 만드는 거거든? 그게 다 빼면 41kg가 빠지는 거야. 너를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저도 빼는 거지. 야, 나도 지킴이 있나? 있다, 있다. 맨 위에 있다. 그 앞에 놔봐. 또 만났어, 저 때 또. 오, 창피해. 오. 형, 눈 왜 저래? 눈 한 대 맞은 거 아니야? 눈 한 대 맞은 거 아니야? 전날 여자친구랑 싸워서. 형, 올라가기 전에 저기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입술. 입술도 탱탱해. 와, 나 떡상 봐. 아니, 은혁이는 왜 미용실에서 바로 왔어? 그러니까 은혁이, 은혁이. 오, 시원의 표정. 웃음 참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옛날이다. 그러면 너네 지금 탈색 많이 했었지? 머릿결 상했지? 네. 그래서 오빠가 선물 갖고 왔어. 진짜? 진짜? 어, 대박. 우와. 오빠 광고하고. 자기 광고하라고 하지 않네. 역시. 이 안에 이걸 넣어서 머리에다.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저도요. 탈모 증상 집중 케어. 어, 나 필요하다. 너, 너 봐봐. 내가. 탈모 증상 집중 케어? 너네 신뢰, 오빠 옛날에 탈모 왔을 때. 이거 정수리 보여줄 거야. 심었어요? 일본에 도깨비 있어. 여기 가운데 빈. 그것처럼. 심었어요? 진짜 이 일본 그 가파처럼. 가파 어딨냐고. 이러고 진짜. 진짜요? 나 이랬었어. 진짜 여행을. 내게. 찍어준 거 없어요? 찍어준 거? 이걸 왜 찍어줘? 비포 앱 저렇게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빼곡할 때야. 아, 지금 완전 빼곡하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얘들 미안한데 아직 극복 못 했어. 아, 그래도 오늘 너네 와서 너무 고맙다. 잘 쓸게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좋아 보여. 야, 그러면 우리. 일단 PC방 왔으니까 좀 게임 실력을 봐야지 좀. 그럴까? 셋이 삼파라는 거 어때? 그래, 그래. 그거 하고 제일 먼저 살아남는 사람부터 무대를 우리가 볼 거야. 뭐 다 감기 걸렸어? 네, 조금. 아우, 어떡하니. 떨어지재. 자, 그러면 게임. 어, 게임 들어가 봐. 그러면. 야, 이 새끼 GID를 친구 등록을 했네. 이거 주환이 이거. 동상이. 야, 아무리 봐도 아이디가 이게 썸머가 아니라 주환 코리아인데?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거. 몰래. 어떡해요? 어떡해요? 직진. 자, 각자 내려갔어. 동상아, 너가 조현이 위치 잡아주고 내가 보다 잡아주고. 오케이. 여름이 위치 잡아주고. 이거 뛰는 거 뭐였지? 이거 왼쪽 시프트가 뛰는 거야? 아, 네. 여름이는 거의 뭐 꼴찌라고 보면 돼. 아, 진짜. 자, 지금.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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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야, 야.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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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 방지 마. 일로가, 빨리. 오, 들어가, 들어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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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눌러, 2번. 2번 쪽에. 어, 저기, 좀 있잖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총 바꿔야겠다. 아, 총은 나 이런 거 잘 몰라. 자, 지금 집안싸움. 자, 조현 대, 루다 대 여름. 야, 근데 루다가. 연, 연사총을 집아요, 연사총. 저 빨간색 하면 연사총을 못 타는지 모르겠어. 야, 어딨어?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야, 너 올라와봐. 오른쪽의 눌러야돼. 아 c. 이거 왜? 야, 조현이, 조금만 더 총 맞으면 욕 나오는 thing. 지금, 시흙까지 나왔어요. 원 재건 나 한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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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재밌다, 야. 야, 피 없어. 피 없어요. 야, 루다는 이 게임 처음인데, 얘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게 루다 아, 루다 아, 루다 잘한다. 우와 ruga. 우 와. 잘한다, 우 와. 어떻게 해, 저렇게? 돌려줘? 지금 여기서도 아이씨가 지금 톨 베이팅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도 아이씨가 지금 진짜 귀여워요 눈이 뜬다 오오오오오 봐봐 아 뭐야 왜 꺼려와 사실상 루다가 지면은 약간 루다 굴욕이거든요 제가 세 분의 게임 실력을 좀 아는데 갑옷 죽고 막 다 죽어 갑옷이 어디서 저 금색 갑옷 야 루다 갑옷도 안 죽고 하고 있었어 야 역시 이래서 싸움은 국밥 싸움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그거 재밌다고 하는 거야 어 맞아 맞아 그거 아 왜 총알이 없을까 2였죠 어 루다 님 이거 진짜 작겠는데 나 아이템 좀 외울 거예요 루다 님 그 총알 좀 큰 거 아니에요 야 조용히 너 피 없잖아 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샷건 총알이에요 아 그럼 뭐가 야 주사기 쓰는 거 뭐였지 키 주사기? 4번 야 좀 없어 없어 근데 저렇게 좀 안 먹었잖아 아니 나 키도 없고 아니 근데 여기 가서 먹었어야 돼 올라가서 야 오 아 죽었어 안 먹었어 야 오 아 죽었어 뭐야 죽였다 여름이가 죽였어 야 여름이가 죽였어 야 여름이 뭐야 야 여름이 뭐야 이거 죽였다 뭐야 여름이 지가 죽였는데 야 너 끝났어 야 어느 버티하게 플레이 하려고 로다야 야 달아와 야 달아와 야 달아와 아 야 야 나 뭐 하네 예빈다 천천히 하자 왜 이렇게 잘해 여름아 야 여름이 뭐야 저 적성을 찾았나 봐요 어딨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내 자리라서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갔어 오른쪽 키 오른쪽 키 오른쪽 마우스 어 이게 제 자리라서 제가 했던 자리라서 어 어딨어 어딨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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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과연 조여인데 여름 오 초가 없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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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초가 없어 초알 먹으러 가야 돼 어떻게 어디로 가요 가야돼 가야돼 초알 먹으러 가야돼 야 지금 초알이 없 초알이 없어 초알이 없어 초알이 어딨어요 다 주사 다 주사 어디 어디요 그냥 먹어요? 오빠구야 아니요 그냥 먹어요 오빠구야 아니요 아니요 다 먹었어 저게 뭐야 뭐예요? 그게 뭐예요? 2, 2, 3, 4 와 야 조연아 야 짱 짱 짱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가사 everybody looks so fancy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nice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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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